안녕하세요 박다원입니다. 2019년 오곡공채 이순환 사회폭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정보공개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볼 것은 정보공개가 시험에 나오면 정보공개가 시험에 나오면 기본적으로 소재계 적법성 물어볼 수 있고요. 소재계 적법성 관련해서 여러가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꼭 써줘야 돼요. 특히 소재기는 대부분 비공개 결정 즉 거부처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본안 판단에서는 본안 판단에서는 구조일항 단서의 각호에 비공개 사유가 맞는지 여기서는 제일 마지막에 이익형용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항상 쓸 때 스타일은 조문을 간단하게 쓰고 관련된 판례 쓰고 그 다음에 소결 쓰고 소결 쓸 때는 공개 이익과 비공개 이익을 이익형 합니다. 이때 공개 이익에서는 1조에 나온 국민의 알 권리 투명성 행정의 투명성 국민의 행정참여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비공개 사유는 설문에 다 있겠죠. 자 이런 내용 그리고 판례 키워드까지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미리 짜놓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재기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거부처분 인지 좋습니다. 원고적격 뭐 여기는 기타 소송요건 거부처분 인지 문제되고 조금 더 쓴다면 거부처분과 관련해서 이러한 특정한 공개방법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는지 신청권에 대한 이것도 일부 쟁점이니까 부수 쟁점을 써줘야 됩니다. 갑의 치승의 대상적격 충족 여부 좋네요. 거부처분의 승립 요건. 자 판례 그냥 곧바로 썼는데 실전 답안지 같으면요. 신청의 필요성에 관해서 이거는 학판이 있으니까 쟁점화 시킵니다. 쟁점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청군이 진행한 공개방법과 다른 방식의 공개결정이 거부처분인지 뭐 판례 써주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조문도 있죠. 조문을 꼭 써주세요. 10조에 보면요. 10조 1항 2호에 보면 정공공개 청구서에 공개방법을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은같이 메일로 달라 전자적 공개를 요구하는 거 15조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10조 15조 꼭 기억하고 15조는 항상 쓰는 건 아니고 직접 가 가지고 복사해 오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메일로 달라고 했을 때 메일로 달라고 했을 때 1항 2항 잘 보집니다. 처음부터 정자적 방법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대로 주문 되는 거고 비전자적 방법으로 되어 있더라도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면 현재의 업무수행이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해 달라는 겁니다. 이 내용도 쓰여주고 즉 정공개 법 10조 1항 이후 15조를 쓰고 관련 판례를 쓰는 겁니다. 정공개 청구서에 이렇게 공개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또는 15조 전자적 청구를 공개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개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으로 볼 때 판례는 정공개 청구권에는 이렇게 특정한 공개 방법을 요구할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개는 했지만 청구된 대로의 공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공개 방법과 관련된 그 부분에 일부 거부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잘 썼는데 법상조의상 신청권 필요성 여부에 관한 학판을 좀 써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간략 판례 쓴 건 잘했지만 조문이 빠진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구적격 충중 여부를 썼는데 기타로 쓰면 좋겠죠. 왜냐하면 거부처분은 직접 상대만이 있는데 판례만 써주면 돼요. 정공개 청구권이 구체적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 자체로 법률상의 침해가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소액과 관련해서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의 청구권자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분은 피고 공공기관의 입증 책임을 진다. 이 부분 관련 판례로 관찰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공개 사연은요 1항을 풀어서 쓴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량 조절 때문에 실전에서 쓰기 힘들 때는 좀 압축적으로 써주는 것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여기선 메토와 메토가 문제된다. 보통 지금 여기 써 놓은 것이 보통 1번 문제점에 쓰는 내용이죠. 문제점에 쓰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쓰니까 아무래도 읽게 되니까 아주 좋다고 보여집니다. 플러스 알파. 다만 이제 나중에는 분량 조절을 좀 주의해 줘야 된다. 5호. 조문은 간단하게 관련된 판례를 좀 많이 써줘야 돼요. 아주 좋습니다. 판례의 키워드가 객관적인 고대기연성 이게 들어와 줘야 됩니다. 아주 잘했네요. 결국은 다 알투참위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국정참여, 투명성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6호에서는요 여기는 핵심은 지금 다목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거 빼놓으면 안 됩니다. 다목 관련된 판례도 있고 판례의 키워드로 포섭을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만 좀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은 절차상화자인데요. 절차상화자는 보통은 시저관계로 물어보는데 여기는 시저관계가 좀 아닌 사안이죠. 시저관계가 아닌 문제니까 이 청문회 법적 성제부서를 써준 건 아주 좋네요. 이렇게 조문포서 그래서 필요적 청문회에 해당된다는 거 행정절차법 조문도 찾아서 써주면 되겠어요. 청문절차 22조 이왕 관련돼서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번에 2019년 입법 끝에 나온 거죠. 행정절차법 조문도 좀 같이 써줬으면 좋겠다. 지금 하청법 써준 건 아주 좋습니다. 근데 개별법에 청문이 규정돼 있는 경우도요 행정절차법 22조에서 찾아가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화자의 의무 이렇게 심플하게 쓴 거 아주 좋습니다. 하자치후 가능성 하자치후 인정여부 관련된 판례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 암기가 안 됐다 보니까 쟁점을 다 현출하지 못한 건데 쟁점이라면 보통 문화판금 얘기하는 거죠. 물론 검토는 좀 쓰지 않고 문제점은 검토에다가 같이 써도 상관없지만 학섬일 판례 이렇게 묶어서라도 써주는 게 좋겠어요. 하자치후 인정여부에 관한 내용을 써줘야죠. 판례 같은 경우는 제한적 긍정성을 취한다는 점 그리고 지금 사안과 같이 청문 통제 기간을 다수 어겼을 때 하자치후 가능성, 별도 목차를 그렇게 잡으면 더 좋아 보입니다. 기속력은 굉장히 일반적인 논의죠. 의, 법적 성질을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정확해요. 기속력 관련해서 30조의 기속력과 8조의 이왕에서 준용되는 민속법 216조나 218조의 기판력이 다르다는 걸 명시적으로 구분을 해줬단 말이죠. 최근에. 그래서 법적 성질도 지금은 꼭 써줘야 됩니다. 범위. 범위는 이렇게 번호를 좀 붙여주면 좋겠네요. 주객시,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적 범위. 목차를 안 갈고 이렇게 쭉 쓰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로 좀 써줘야 됩니다. 특히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부수생점으로 유법 판단의 기준시도 있죠. 거부처분의 기속력 위반 반복금 유효가 문제된다 이런 것들은 의, 기속력의 의, 성질 같이 써도 돼요. 내용. 여기서 어떤 효력이 문제가 되는지 부수생점 찾고 범위. 범위는 주객시인데 시적 범위가 문제가 되는지 객관적 범위가 문제가 되는지 일반론 쓰고 문제되는 영역을 찾아 들어갑니다. 시적 범위일 때는요. 유법 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부수생점도 꼭 써줘야 돼요. 자, 기억해 주십니다. 2순환 답안지 채우는 좋은데 이제 나중에 3순환 들어가서 고득점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빠진 내용들도 다 채워놓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 답안지 갑의 소직의 적법성 대상적 격으로서의 거부처분인지 목차를 안 달고 쓰는 스타일로 썼네요. 보통 고수가 되면 이렇게 많이 쓰는데 거부처분에 해당되는지 거부는 법규상 요기에 있어서 그것을 거부하는 내용의 구책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 처분 개념으로 쓰고 있네요. 거부처분의 성립요건부터 쓰는 게 일단 좋습니다. 처분 개념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도 마찬가지 법규상 조립상 신청권이 필요한 자에 관한 쟁점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잘 썼는데 사실 여기에서는요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으로서 법조심 법규상 조립상 신청권이 필요한 자와 그리고 정부분계법 5조이랑 모든 국민은 정부분계 청원을 갖는다. 이 정부분계 청구권과 관련해서 아까 봤던 10조라든가 15조의 입법 취지 같은 걸로 볼 때 판례는 특정한 공개 방법을 요구할 법규상 조립상 신청권이 있다는 거죠. 법규상 신청권입니다. 즉 특정한 공개 방법을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어서 그러한 방법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공개 방법에 관해서 일부 거부처분이 있는 걸로 보겠다는 판례까지 현출해 줘야 됩니다. 이 조문 10조, 15조 그리고 5조부터 시작되는 거죠. 5조 정부분계 청구권 그 안에 특정한 공개 방법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느냐 관련 법규 해석하는 거예요.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거죠. 정부분계법 10조 15조도 해석하고 관련된 판례 쓰면서 결론 내리면 됩니다. 자 내용을 풀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 핵심이 딱딱딱 들어가야 돼요. 적어도 10조, 15조 나와야 되고 5조 이랑 모든 국민은 정부분계 청구권을 갖는다고 했을 때 정부분계 청구권의 내용 범위가 뭐냐 판례에 따르면 개별적 이해관계를 감정자가 갖고 있는 개별적 정부분계 청구권 뿐만 아니라 개별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인정되는 일반적 정부분계 청구권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10조와 15조의 해석상 우리 판례는 특정 공개 방법을 요구할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이 쏙쏙쏙 들어가야 돼요. 원구적교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처분개념에 맞게 사은포습을 한 건데 그렇게 키워드 싸움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다음 원구적교이나 소액 이런 부분은 잘 썼어요. 다른 방식으로 공개했을 때는 일종의 거부처분 일부 거부처분이죠. 일부 정보 공개와 정보 공개 방법에 관한 일부 거부처분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항상 조문 판례 소결 소결에서 알권리 행정에 투명성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이런 비공개익과 공개익을 이익형량이 해줘야 돼요. 일단 조문 같은 거 써주는 거 좋았고요. 그리고 청문 절차를 거쳐서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이제 키워드는 잘 현출을 했네요. 6호 제목도 목차도 좋고요. 특히 다목 좋습니다. 다목 나오면 다목 조문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쓰고 관련된 판례 쓰고 판례에 따라서 소결을 내리는 거죠. 특히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럴 때는 비공개로 달성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과 공개로 달성되는 국민의 권리구제 이익이죠. 다만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묻지 않는다는 그 판례 내용 판례에 따라서 소결을 하면 판례처럼 이익형량을 해줘야 돼요. 당의 비공개로 달성되는 사생활의 비밀이 뭔지 설문의 내용이 있죠. 자 이 부분은 다목록의 판례에 따른 소결이 안 나온 게 좀 아쉽습니다. 내용이 뭐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3문은 관련된 판례 관련된 판례 쓰고 사은포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숙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의의성질 내용 범위 효력 효력은 이제 당의용무인데요. 효력은 마지막 결론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썼습니다. 그리고 포섭하는 것도 좋고 필력도 나쁘지 않아요. 조문현출에 좀 더 주의할 것 즉 정보공개법 5조 1항 또는 10조 15조 조문현출 관련된 판례 그리고 쟁점을 좀 부각시켜서 쟁점을 써다는 게 좀 보여줘야 돼요. 쟁점 같은 거 쓸 때는요. 지금 목차 없이 쓰는 스타일인데 이럴 때는요. 이 앞부분에 쟁점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거부처분의 성립륙과가 관련하여 또는 법규상출의상 신청관이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쭉 쓰다가 목차와 비슷한 내용이 나면 바꿔서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들여쓰게 하면 좋겠네요. 문단이 나눠주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